녹화를 시작하고요 지금 제가 좀 아파요 많이 아 우리 나중에 녹방을 보실 우리 청소년분들은 왜 아픈지 모를거야 그거는 네이버에 검색해보세요 아우씨 뭐 다리도 다치고 무슨 다 다치네 배터리 없다 아 시바야 안 녹력하게滑으니까 알адц 낙선 아 아 유아한 타임 야 나 잘 온거니? 야 이 길이 없어요 야 이 뒤로 가야되니 아프.. 저 저 문인가? 죄송합니다 저 저 저 졸댔다 시발 야 저 문이야? 이 간지 야 괜찮아 저장이 됐으니까요 사랑 으 새로운 슈퍼 왔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끌어오고 와 그만 근데 얘 내가 야 이거 게임 제작자가 존나 웃긴게 쟤가 안 뛴다는게 더 웃긴거야 안 뛰어 쟤가 왜 안 뛸거야 어떻게 해서 잡은다는데 이 뭐 이 뭐 일단 게임이 다 있냐 다 친했다 마지막 연구 진한 feder의 , 하 계의없어요 으아! 야 다리 부러졌는데 점프까지 하네 이게 얼마나 고달픈 일이 아닙니까 또 다쳤어 무슨 이래 놓고 기어가요? 아닌데? 걸어가는데? 얘 떨어져야 되나? 추천해보지 부탁드립니다 표정 중 열쇠가 필요함 아 열쇠를 또 구하러 가야되는구나 남자 병동으로 통하는 열쇠를 찾아 탈출하라 배터리 오! 구사주다 와 나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존나 힘들었어요 지금 나 웬만에 맡깁시다 웬만에 맡기자 웬만에 맡기자 아 아 아 아 아 이 예 받았습니다 아이 고 아까 왔던 곳이네 여기에 어 큐빈은 있어요. 다행 큐빈은 많다. 다행이다 이리로 가야 될까? 이리로 가야 될까? 굉장히 공인되네 여러분 이거는 힌트 좀 받겠습니다. 지금 헷갈려가지고 배터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무도 안 알려주네 지발새끼 저 밀어야 되는구나 괜찮아요 좀비 올 거예요 좀비 없어지면 하자 왼쪽으로 병현좋은 길이 어디지? 아, 길을 모르겠네. 야, 길, 길. 아, 존나 끓이다, 길. 잠깐만. 아니, 길치가 아니라 이게 어려워요.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나가라, 나가라. 나가렴? 그렇지, 그렇지. 좋아. 아, 다시 곧 돌아가야 되네. 서비스 받았습니다. 와, 길 존나 헷갈려. 여러분, 뭐 환풍구로 돌아가라 하시는데 일로 가는 거 맞는 거 같은데, 그럼? 여기 맞죠? 이, 여기 오는 거 맞아요? 여기 신부 있는 곳으로, 여기 맞나? 아, 존나 헷갈리네. 환풍구가 어디지? 환풍구가 어디지? 아, 자, 미치겠네. 아니, 이게... 님들이 직접 해봐요. 개오럽다니까. 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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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서 나가서 왼쪽이야. 그치?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리고... 어..잠..잠..잠..잠..어디지? 어디가 되지? 여기 아닌가? 얘 느려 달리기가 지금 아 나 시발 새끼야 아아 족같다 존나 따라온다 존나 싫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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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오오오오 하아 하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여러분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찼다 아 존나 힘들다 이스끼 언제 왔냐 무서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 지금 아 아 아 아 Uh 아니 아직 아니야 마우스를 흔들려고 하는데 아직 아니야 뜨겠지 이따가 어 그 새끼 죽었어요? 야 왜 역경관이 됐지? 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역경관이 됐네 저장중 저 환북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겠지 되겠죠? 일로 다시 가야되요 소시 받았습니다 소시 받았습니다 아닌가 아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아이고 씨 야 달리기가 너무 느려요 아 왜 맞다고? 아니 왜 그래요? 네네 죄송합니다 좀 헷갈리네요 그래 맞잖아 그래 일로 가다가 그 나왔었어 어 일로 가다보면은 그 나오더라고 아까 보니까 그 출구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 여기서 아까 점프를 하고 일로 가면은 나왔었어 어 저기로 나가면은 어우 씨 봐 여기 맞아 여기라고 뜨거워 이게 많이 봤던 곳인데 잠시만요 예 뭐하는거지나 아 여기네 여기네 예 아이고 아 아 아 존나 힘들다 쓰레쉬 봤습니다 거기나 거기나 똑같아 메일 월드 메일 월드 추천하고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인공에 달리 다쳐서 지금 달리가 느려요. 어디로 가냐? 아, 여기 있구나. 아, 여기 있구나. 아, 여기 있구나. 아, 여기 있구나. 나 안움직어져 뭐야? 버터리 갈고 싶은데 안 갈아지는데요? 안움직어져 안움직어져 이럴 수도 안 돼 야 안움직어져 뭐야 버그라고? 11시 54분 이거지 아니 꼈어 어 배터리 다 부활했습니다 게이득 배터리 부활 이득이야 게이득 게이득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잘못한 것 같아요 슬시 받았습니다 아니 니들이 해보라고 길이 헷갈리다니까 원래 이 게임이 어떻게 뛰어? 다리가 돌아왔어요 게이득 다리 치고 됨 괜찮은데? 어 이거 아웃라스트 첫 번째 거기 아리야 티비 켜져가지고 내가 놀랐던 장면 나 여기는 위치를 알지? 아 여기 알아요 여기 다 외웠지 여기는 내가 이거 했던 데 아니야 이거 여기가 밖으로 나가는 곳이거든요 추천 없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알고 있지 이제 집에 가야 돼요 아 계단도면 내려갈까요? 음 발출입니다 하하 넵 와 노턴 궁이 일단은 캐리아네요 이야 잘하시네 다이아신가 어 기억합니다 야 너무 다쳤다 얘 그럼 얘 옷은 언제 해봤대? 어휴 야 야 이렇게 맞았는데도 어 이렇게 칼을 맞고도 살아남을 수가 있군요 일단 날이 밝았습니다 이야 날이 밝았구요 하하 좋습니다 이 햇빛 보십쇼 캬 캬 캬 서르시면 내세우시고요 반갑습니다 캬 여러분 지금 주인공이랑 기자랑 틀려요? 1편 주인공이랑 지금 주인공 틀림? 아 그래요? 아 방금 칼 찌른게 주인공이에요? 1편? 아 그 녹턴이 주인공이에요? 아 녹턴이 살려준거야? 아 녹턴이 도와준거야? 아 그렇군요 아 틀렸구나 몰랐어 야 이거 여기 말고 저기 오른쪽에 길이 있어요 아웃라스트 1을 해봤으니까 알지 여기 말고 아 차 타야된다고? 아 네 아 반짝거리네 와 이렇게 칼을 맞고도 차 운전할 힘은 있나봐요 우와 개쩌네 유로케어로 마무리입니까? 여러분 12시대기 1분전입니다 추천아버씨 부탁드리구요 그 전송버튼을 누르면 다시 돌아올 수 없어 미스터박 그 비디오 파일은 우리 머코브 친구들을 세계적인 씹세키로 만드는 메일이야 난 메시브 산에서 생존에 탈출했고 우린 모든 힘을 동원했다 하지만 우리의 적은 어느 악덕기업에 불안해하는 편집증 환자일 뿐이야 너의 상상은 도덕적으로 너무 치우쳐있어 이 모든게 상상이었습니까? 너 혼자 타인 회계에 시위되기 싫잖아 너의 아내 너의 자식들 아무도 신경쓰지 않을텐데 지금 너는 회사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힐거야 정의같은 것에 조금 가까이 접근할지는 모르겠지만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너의 인생은 끝이야 네가 사랑하는 모든 일을 위해서는 뭐 그렇게 하는게 맞아 너는 머코브를 힘들게 하는게 더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 동영상을 업로드하려면 왼쪽 마우스를 누르세요 이거 안누를 수 있습니까? 야 이거 이것 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여러분들 엔딩이 코앞입니다 자 우리 엔딩이 코앞인데 자 12시가 됐기 때문에 추천을 안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해해주시고 뭐 팡이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하실 수도 있는거 알지만 12시가 지났으니까 뭐 추천을 안받을 수가 없네 자 시청자 우리 2200분 함께하고 있구요 자 마지막 엔딩을 보실 분들 우리 추천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바일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화면을 터치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엄지 버튼 누려주시구요 추천 안된다고요? 뭐 그러게 추천이 얼마 안올라가네? 이거 왜이래? 우리 컴퓨터를 시청하시... 뭐야 추천 왜 안돼? 아 이거 봐 안올라가 아니 모바일 오류라고? 비판이 우리 팽가입값 사입니다 누... 아니 컴퓨터가 안돼요? 모바일이 안돼요? PC도 안되고 아니 유도가 아니고 아 진짜 안올라가잖아 아니 시청자가 2000명이 넘는데 이거밖에 안올라간다는건 진짜 안되는거야 아니 근데 유도하는게 아니고 컴퓨터는 되는데 모바일이 안돼요? 아 이제 돼요? 자 여러분 이제 된다고 합니다 우리 추천 한번씩만 여러분들 야 그래도 이거 돈주고 산게임인데 우리 여태 보신 분들 정말 고생하셨고 일단 되시는 분들만 좀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추천 한번만 하자 잠시 후에 시도하라고 뜬다고? 아 안되시는 분들 좀만 기다려보세요 될거에요 이게 왜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어 이거 이제 마무리 짓고 마무리 짓고 그 QB 밴 하겠습니다 팬가입이랑 서포트 가입 지금 지금은 너너 지금 말구요 좀 이따가 하라고 할 때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그 전부 다 드립니다 야 어 추천된다 여러분 추천 한번씩만 눌러주시구요 우리 1500개만 찍어요 아 그래도 고생했으니까 나 공포게임 진짜 싫어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1500반만 500분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구요 예 1500분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구요 예 아 추천 추천 지금 안돼요? 아직도 안되는 사람 많아요? 그럼 안되나보네 그러면 공포게임 일단 아 일단은 엔딩 봅시다 일단은 엔딩 보고 엔딩 봅시다 되시는 분들 빨리 눌러주세요 나갔다 오시든 뭐하든 예 엔딩 예 이거 하나 보자고 지금 추천을 유도하는 팡입니다 예 그냥 업로드 누르면 게임이 끝나네요 이게 저는 스토리가 좀 이해가 안되는데 뭐 아무튼 여러분들 수고하셨구요 이게 바로 아웃라스트 이번에 새로 나온 DLC 2버전입니다 자 일단 녹화를 총리합니다 아